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입니다 좌측에 자일스 들어갑니다 자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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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로 자 넘어갔어요 문규현의 솔로 옴런 동점 옴런입니다 이야 이게 넘어갔나요 문규현 자신의 첫 옴런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옴런 프로 데뷔 첫 옴런이죠 1대1 동점 자 김연수 선수가 쫓아가는 각도를 봐서는 공이 떠가는 각도를 봐서는 잡기는 힘들고 펜스 정도 맞고 나오겠다 생각이었는데 얄게 넘어가네요. 분위기를 바로 반전을 시켜놓는데요. 선구에 높았어요. 높았고 문기현 선수가 사실 프로 8년차입니다. 살짝 넘어갔네요. 지금 펜스 넘어간 뒤쪽에 이 관중석에 볼 때는 스탠드가 같은 색깔 좀 옅은 색깔로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고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펜스는 바로 그 앞쪽이고요. 그 옆에 공간이 또 있네요. 그래서 동점 홈런 1대1 동점입니다.